좋네요. 일단은 네, 대구FC 홈페이지 개막점 축하드리고요. 경기는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끝났어요? 아,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근데 아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몇 대 몇인지 보면서 왔어요, 그죠? 딱 그때 2대1일 때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제 누르면 부겨낼까 너무너무 기운이 졸네요. 아, 근데 앞에 이렇게 많이들 계시니까 뭔가 흠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을 준비했는데요. 유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율동이 필요하니까 제가 먼저 시범을 불러드릴게요. ies girl. 엄청 쉬어요. 네,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연습해볼까요? 막 이렇게 다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연습해볼 준비 되셨어요? 이렇게 들고 오 너무 잘하시네